발가락을 걸렸는데 제가 아프다 하니까 근데 내가 진짜로 저를 업어치게 해가지고 자 어디 놀러 간 거 관광 간 거 같아 여행 간 거 같네요 네 오케이 그래서 What a big building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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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러고 있구요 그 다음 두번째 장소에서 How beautiful this is How beautiful this is What a strong wind What a strong wind 다음에 세번째 장소에서 What an old church this is What an old church this is 하고 있구요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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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derful How wonderful How wonderful 정말 강한 바람이구나 정말 강한 바람이구나 이러지 뭔 소리야 정말 강한 바람이구나 이러고 있구요 정말 강한 바람이구나 이러고 있구요 정말 강한 바람이구나 정말 강한 바람이구나 정말 큰 building이구나 정말 강한 바람이구나 그것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관로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생략할 수 있는거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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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요거 없다 치고 이름씨 있나요? 네. 뭔데요? 빌딩. 빌딩. 그러니까 여기는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하고 있어? 와스로 시작하고 있죠. 자 그럼 이걸로 볼까요? 여기에 관로할 부분 관로할 수 있는 부분은? 어, 디스 이즈. 디스 이즈. 그러면 이름씨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하우. 하우.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무슨 문? 감탄문. 감탄문. 그래서 여기서 관로할 부분은? 디스 이즈. 왓스 이즈 캔디. 여기에 이거 명사 있네요. 이름씨? 예. 왓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관로할 거? 어, 없네요. 오케이. 여기에 잇 이즈나 디스 이즈가 생략됐습니다. 오케이. 명사 있나요? 이름씨 있나요? 네. 누군데요? 고맙습니다. 윈디. 윈디야 윈디겠지. 윈디. 윈디. 그래서 시작은? 왓스. 오케이. 여기에 관로할 부분은? 디스 이즈. 디스 이즈. 왓스 이즈. 명사는? 철. 철. 그래서 시작은? 왓스. 여기에 관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없네요. 그렇다면 생략된 말은? Du. 좆이 집일으 fant를 expert팀. 짐이. 겉자략드 만료하고? evitauel 문장 완성하고 뜻을 말해주세요. 원단일 삶의 문장 완성으로 말해준 keyet. Wol Hill. eptly puts largely sweater 저거 정말 놀라운 뉴스야 그래서 이름씨는 뭐고 그래서 시작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How high the mountain is How high the mountain is 느낌표 관로할 부분은 The mountain is It is 생략할 수 있고 그러면 이름씨 없네요 없으니까 시작은 How 계속해서 What a lot of trash 의 뜻은 정말 많은 쓰레기구나 그래서 여기 관로할 부분은 없네요 그러면 명사 이름씨 트래쉬 트래쉬 있으니까 시작은 아직도 트러쉬야 4번 What a big building it is 의 뜻은 정말 큰 빌딩이구나 이것 그것은 그래서 관로할 부분은 명사 이름씨 이니까 감탄문의 시작은 What a big building it is What a big building it is What a big building it is How beautiful this is 의 뜻은 정말 안 좋았구나 이것은 칼로할 부분은 This is 이름씨 없네요 니까 시작은 How Okay 이 꽃은 How beautiful is this How beautiful is this How beautiful is this How beautiful is this This i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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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정말 아름 닭다 이것은 아 아 그렇구나 여기 읽어볼까요 이것은 읽어보라고요 아 This is 읽어보세요 It is 왜 저기만 내가 따로 떼서 읽어보라고 할까요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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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보세요 It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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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쟤맛 따서 떼서 읽어보라는 걸까요? 느낌표 느낌표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 어떤 게 아름답니? 어떻게 아름답니? 얼마나 아름답니? 어떤 게 아름답니? 어떻게 아름답니? 얼마나 아름답니? 에? 똥개야 준비 됐죠? 네 완성하고 뜻 A kind of gas will come out of cows 뜻은? 한 가지 종류의 가스가 나올 것이다 아이 나올 것이다 그 소들에게 소들 밖으로 아우더 뭐뭐 밖으로 아우더 아우더 그 상자 밖으로 아우더 그 상자 밖으로 아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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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안으로 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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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습니다 뭐뭐 안으로 그 상자 밖으로 그 상자 밖으로 그 상자 밖으로 아우더 아우더 계속해서 아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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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드디어 뭔소리하는거에요? 청소리라 너의 방은 방은 쓰레기로 가득 찼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유러는 유러 대신에 주노스룸 하면 되겠어요? 주노스룸? 주노스룸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까? 네 청소 좀 해라 이 새끼야 계속 계속 어허 그 상자 밖으로 번정 더 예 방에 띄지 마라 방에서 그것은 정말 내 나쁜 냄새 4번 캔은 산을 오르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그는 산을 오른다 매일 매일 등산한다 자 예로 들고 있는 거 읽어볼까요 It is a very big bag It is a very big bag What a big bag is it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관로하고 그 다음에 어디다 형광펜 칠할까? 이름 씩 이름 씩 누가 다 빼고 나서 이름 씩 있으니까 시작은 왔 했고 이리즈는 생략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고 그것은 매우 큰 가방이 그것은 매우 큰 가방이다 근데 요거 뜻은 정말 큰 가방이구나 이것은 정말 큰 가방이구나 그것은 이루고 있습니다 오케이 요게 있으니까 이름 씩 있으니까 완성 시작했다 그러면 읽고 뜻 He is a very strong man He is a very strong man 의 뜻은 그는 매우 강한 남자다 오케이 얘를 깜짝 놀라는 문장으로 바꾸고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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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rong What a strong I What a strong man He He Is a very strong man So he is a very strong man Hey I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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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것은... 그것은? 이 시야? 그것들! 아, 픽쳐 지금 알아. 그것들... 그것들은 매우 아름다운 그림이다. 오케이, 그것들은 매우 아름다운 그림들이다를 깜짝 놀라는 감탄문으로 바꾸면... 왓... 아, beautiful picture picture they are 그래서 여기 관로 할 부분은 they are 형광펜츠를 할 부분은 있어, 없어? 있습니다, picture 이름씨 똑같이 있네요. 그래서 시작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is is a very sweet ice cream cone This is a very sweet ice cream cone 뜻은? 이것은 정말 매우 달콤한 아이스크림 콘이다. 오케이, 깜짝 놀라는 문장으로 바꾸면? What... sweet... what a sweet ice cream cone this is ice cream cone this is is okay, 그래서 관로 할 부분은 This is This is this is 형광펜츠를 할 부분은 sweet 아, sweet 아니었네. 이름씨야? sweet의 뜻이 뭔데? 아니었네, 달콤한 무슨 씨인데 이건? 어떤 씨...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콘... 크림을 빼먹었네, 미안합니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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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아이스크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The flower is very dirty. The flower. The flower. Flower.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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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lower is very dirty. okay, 를 물어봤고 났어. How dirty the flower is 플라워가 아니고 플로우 해봐 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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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알이 가진 소리 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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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lower How dirty the flower is How dirty the flower is The flower is The flower is The flower is 응 아 정말 더럽다 딱 딱 그 방 아니 바닥은 그 바닥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걸러할 부분은 걸러갈 부분은 더 플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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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오케이 이름씨 없으니까 시작은 How 계속해서 8번 ания 에어에 에어 플레인 에어프레인 地 에어프레인 에어때 에 소린 의 목소리 이기 때문에 덕 아니고 디 에어플레인 에 Demokraten 지재 ồi 비해 ailleurs The airplane is very fast의 뜻은? The airplane is very fast 의 뜻은? 그 비행기는 매우 빠르다 그 비행기는 매우 빠르다 를 바꾸면? How fast the airplane is? The airplane is 의 뜻은? 정말 빠르다 그 비행기는 정말 빠르구나 그 비행기는 오케이 그 다음 계속 계속 5번 Those stat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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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very big Those statues are very big 의 뜻은? 그것들은 그 조각 사운드들은 매우 크다 오케이 도즈는 뭐랑 관계있는 단어야? 그 대얼 대이랑 관계있어 도즈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대이겠지 그래 대이랑 관계있어 도 뜻이 뭔데? 도즈의 뜻이 그것들 저것 저것들 아 디스 아니 그 그 대는 어디있는 몇개 가까이 아니 가까이는 한개 그래? 그럼 디스의 뜻은? 이거 어디있는 몇개? 아 가까이 있는 한개 이거 또 해야돼? 이 참 애들이 바본가 아쉽기도 해 하는거 보면 디스 이런데 디스 가까이 있는거 한개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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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불지 말구요 디스 대 대 아 이거 한 백번 해야되나봐 아까 있는 여러개는 이것들이라 그래갖고 영어로 뭐해요 한 백번 해야되나봐 발음도 비슷한데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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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몇번 해줄까? 디스 디스 몰린거 한개 저거 저것들 저것들 저 조각생들은 조각상들은 저 조각상들은 매우 크다지 저 조각상들은 매우 크다 감탄문으로 바꾸면 하에으으으 these 저 조각상들은 그 사각야 저 조각상들은 저 조각상들은 뭐 더 할 말 있나봐 어쩔다 저 조각상들은 저 조각상들은 그리고 나머지는 뭘 다음에 해? 나머지는 됐습니다 이것도 깜짝 놀라는 말로 만들어야 되겠네 켈리 켈리 송즈 어 송 베리 웬 켈리 송즈 어 송이야? 켈리 송즈 어 송 베리 웬 켈리 싱즈 어 송 베리 웬 깜짝 놀라는 말로 바꾸면 하우 웬 켈리 싱즈 어 송 하우 웬 켈리 싱즈 어 송의 뜻은 뭐예요? 아하 일단 켈리가 노래 노래 부른다 하나의 곡을 매우 잘 정말 잘 켈리가 노래하는구나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깜짝 놀랐네요 예 계속해서 그들이 그들이 소리 지르다 매우 크게 정말 크다 그들이 소리 지르 라우드로의 뜻이 뭐예요? 정말 크게 정말 크게 그들은 소리를 질렀다 정말 크게 그들은 소리를 질렀다 질렀다 여기 누가다네 누가다 누가 나면 누가다 답게 하면 되겠네 누가다 과거시구나 스크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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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디드 들어가서 과거의 한 행동에 대한 하다시네요 어 오케이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뭐 했어요 뭐 하고 가야되는 다리야 다리가 아파서 지금 먼저 가야될 것 같은데 아 따불지 마시구요 감사합니다.